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각종 잉크 제조, 미디어용지 및 잉크제스 상품 유통 잉크테크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9%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2%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3%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다소 역성장의 모습입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0.7%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8.4%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상품 및 원재료 매입비가 매우 큰 비중이며 그 외 급여,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10년 룩의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577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577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와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87%로 다소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205%로 적절한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6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룩의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자사주 메이비를 총 9억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잉크테크였습니다.